안녕하세요.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농협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농촌인재특별전형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우선 모집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인재 전형의 전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일정, 경쟁률도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스팟 논술 면접팀은 대학별고사 논술고술 면접 전문 스팟 논술 면접팀입니다. 모집인원, 전형방법, 경쟁률, 전형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협대학교의 모집인원입니다. 정원내 모집인원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모집학과는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로 일반전형과 농촌인재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일반전형 30명, 농촌인재특별전형 28명으로 총 정원은 58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일반전형과 농촌인재특별전형의 지원자격입니다. 농촌인재특별전형의 지원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가 또는 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촌인재특별전형의 나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이어서 농협대학교의 정원의 모집인원입니다. 정원의 전형은 전문대조리상자 특별전형으로 50명을 모집합니다. 정원의 인원, 정원의 인원을 합해 총 108명을 선발합니다. 이어서 농촌인재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협대학교 전형에는 1차 전형과 2차 전형이 있습니다. 각 단계의 전형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1차 전형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입니다. 2차 전형의 전형요소는 1차 점수와 면접성적입니다. 농협대학교 농특인재전형은 1차로 학생부 성적으로 세배수를 선발합니다.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여 1차 점수와 면접성적의 합으로 최종인원을 선발합니다. 세부 전형요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형별 배정과 성적 반영 방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1단계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입니다. 구체적인 농협대학교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특인재전형의 배정입니다. 1차 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100%로 반영합니다. 2차 전형에서는 1차 성적이 70%이고 면접성적이 30%로 반영됩니다. 평가과목은 모든 교과목입니다. 평가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 점수 환산표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성적이 없는 경우의 성적 반영방법입니다. 다음은 농협대학교의 사정원칙입니다. 이어서 동점자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농특인재의 동점자 1순위는 학생부 성적 우수자입니다. 2차 전형의 전형요소는 1차 점수와 면접성적입니다. 농협대학교 면접관련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형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농협대학교 농특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세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차 점수와 면접성적을 합하여 최종인원을 선발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농협대학교의 경쟁률입니다. 농협대학교 모든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전형일정입니다. 농협대학교의 전형일정입니다. 주요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팟 논술 면접에서 농협대학교의 농특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분석을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